저희가 종현씨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그러자는 건 당연히 아닌데 너무 아파하지 않고 따뜻하게 추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샤이니분들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뭐 얘기했던 그런 말들과도 좀 이어져 있는데 저는 물론 당연히 형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지만 그 얘기를, 형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진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이제 그런 필요 이상의 조심스러워하는 감정은 이제 조금 벗어난 상태고 우리가 열심히 추억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걸 온전하게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것 같은데 어 예전에는 뭐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고 그랬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그냥 온기가 돌아요. 따뜻하고 좋은 일들만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형을 그리워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... 오윙기 chance...